딸은 잘 만났어? 5년 만에 봤으니 감대가 무량하겠네 나랑 같이 가 싫어 이제 정신 다 돌아왔나보네? 대답도 또박또박 잘하고 근데도 캐리랑 같이 사는걸 보면 너도 참 뻔뻔해 네가 한 짓 캐리가 알면 벅도 좋아하겠다 너도 나도 미연이한테는 죄인이야 나쁜짓 한 벌 다 받고 죽을거야 너도 벌 받아 난 이미 벌 받았어 아니 지금도 받고 있어 장장 30년 동안 어? 어? 낫다 유괴당한거 잊었어? 유괴? 아직까지도 못찾고 있어 아직까지도 못찾고 있어 범인이 누구인거 같아? 자미연 자미연 엄마가 홍유라 유괴밤 여인공 너도 제안 자세히